1, 2, 3 5 3, 4, 5, 6, 7, 8, 9, 10 1, 2, 3 5 5 3, 4, 5, 6, 7, 10 하나, 둘, 셋! 근데 보선은 뭐였어요? 와! 아... 자, 우리 파이팅에서 다음 곡도 열심히 해볼까? 하나, 둘, 셋! 아이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힘들어 이제 시작하자 제 친구의 팬이에요, 팬 안녕, 팬 잘 부탁해 나는 가을이라고 해 안녕, 얘들아 나는 팬이야 1, 2, 3 우와, 신기해 이거 짱 빨라 자기야, 위증에 갈래? 예스, 간다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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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라 친구한테 왜 그러냐 이실아 이실아 아! 이거 하면 안 돼, 아까 여기 있던 거? 다수시간에 찍고 계세요, 혹시? 멋지시네요 나 나와요? 안 돼! 안 돼! No, no, no 졌어 단합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누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누구야? 누구야? 30만원? 30만원? 나 이런 거 진짜 진심으로 재밌을 거 같아 멋있게 다 찾아! 열정! 열정 열정 열정! 하나 둘 셋 알림! 가자! 잠깐만 당장 찾아!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다! 저는 열심히 찾을 거예요 벌써 찾았다! 뭐지? 꽝! 삐삐! 잘하자! 얘들아! 뭐야? 아잉! 어? 뭐야? 마이너스도 있어요? 야 똥성인가 봐요? 마이너스는 있다고 말씀 안 하시지 않았나? 30만원? 마이너스도 있어! 저 만원 찾았어요! 나 만원 없었었어! 언니! 그냥 다 찾자 할 수 있어! 나 찾았어! 나 두 개 찾았어! 나 세 개! 나 세 개! 일단 다 찾아! 나 바구니가 필요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나 이따 담아 다녀야겠다! 나 많이 찾을 거야! 다 찾아서 고기 내가 다 먹을 거야! 야 나 이만큼이나 찾았다 지원아! 야 나 마이너스 5만원 찾았어! 야! 미안해! 지원아! 여기도 있고 한 곳에 이만 이렇게나 있었다요? 이건 약간 돈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0! 이건 100% 돈이지! 지금까지 500원밖에 못 찾았어요! 제발 이거 마이너스 안 돼! 진짜! 언니 원래 500원씩 나오는 거예요? 천 원! 지원아 마이투 사줄게! 천 원! 언니 저 500원 3개! 마이너스 5만원! 오! 야 여기 많네! 뭐야! 하! 봐봐! 아니 어떻게 얻는 것보다 더 이른 게 더 많지? 지원아 무슨 소리야 지원아! 야 미안해! 내가 다 깎아먹고 있다! 이런 데 100% 있지! 잠깐만 나 하면 안 돼! 저 안 할래요! 나 이거 하면 안 돼! 쉬운 데는 꽝일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좀 어려운 데를 공략을 해야 이게 있을 것 같거든요? 5,000원!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위에 있다! 그거 왠지 좋은 거일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열어보자! 5,000원! 5,000원이에요! 5,000원! 대박! 헤이 어딘데? 어디죠? 왜 나는 하나밖에 못 찾죠? 아 어디죠? 여기다! 500원? 그 마이너스보다는 낫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찾았어! 뭔가를 봤어요! 짜잔! 안 돼! 이거 찾으면 안 되는 거였어! 또 하나 찾았어요! 마이너스 웃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싸! 내 고기가 눈앞에 있어! 내 소고기! 이런데 약간 키워드실법도 한데 언니 저 진짜 많이 찾았어요! 이거 봐봐! 나 지금 이렇게 못 찾았는데? 일단 저는 하나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아 진짜? 일단 끝나고 타자닥 열고 지금은 빨리 찾아야 해! 원효이가 좀 많이 찾았어! 아우 히얼! 찾았어! 또 찾았어! 애치 찾아놔! 아우 여기 히얼 히얼! 여기 있지롱! 예! 찾았어? 나 드디어 완전 큰 수입했어요! 아! 이건 비싼 거다! 5,000원? 꽤 안 비싸네? 5,000원 찾았고요! 오! 이야 잘 찾네! 여기가 핫플이네! 꽝! 언니 혹시 꽝! 찾아보셨어요? 어! 봤지! 마이너스 10만원은요?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찾았어? 진짜 많이 찾았거든? 다 마이너스! 나 2개야! 너 거 세워봐! 이리 와봐! 나 진짜 많이 찾았지! 10개! 저 4개! 2개! 3개! 야 아직 한참 나왔는데? 10분 나갔어! 10분! 투시 투시! 집중! 집중! 야 없는 거 같아! 이소야! 언니 잘했다!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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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3번 온 거 같아요! 그래! 위도 보면서 다녀야 돼! 어? 찾았다! 찾았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야? 레이는 이겨야겠다! 안 돼! 나와라! 헉! 한 명쯤은 이렇게 천천히 찾아야 돼! 레이야! 레이야! 빨리 찾아 빨리!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레이야 5,000원! 레이야 5,000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다! 언니들 화이팅! 모둑이한테 혼나! 아이린! 나 모둑이한테 혼났다니까? 아악! 치겠다! 헉! 나 찾았다! 모둑이 진짜 보물찾기 신인가봐! 나 이런 거 잘하는 거 같아! 게임! 2분! 여기도 없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 소고기! 내 소고기! 아악! 아! 안 돼! 아악! 아니야! 근데 다 찾았을 수도 있어! 진짜? 50개 더? 원영이는 56,000원! 오! 오! 괜찮네! 딱 1인분 먹을 수 있다! 아, 1인분이다! 어? 최고 수익이 만 원이에요! 우리는 3장을 찾으셨어! 마이너스 없어요, 대신에! 야, 누가 나보다 많이 벌었어! 2장은! 1,000원! 2,000원! 2,000원! 10,000원! 5,000원! 1,000원! 이런 것도 찾아야지! 오! 오! 짠! 참! 1,000원! 2,000원! 2,000원! 난해를 했다 난해 오우야 다행이다 난해를 했어요 마이너스 1500원 뭐야 마이너스인거야? 생각보다 괜찮다 마이너스 5만원 막 뽑는데 이런거 막 뽑으니까 그렇지 근데 왜 우리 이만큼밖에 못본거야? 맞은 요리 가을이지 언니 잠시만 나 기대도 돼? 7장 밖에 안 짜놨어 얼마에요? 7만 7만원을 완전но 잘해요 대박 내가 마이너스 안 뽑았지 15만원 버셨거든 15만원? 30만원 60만원이네 호빵 하나 둘 셋 호빵을 생각해 버렸어요 약간 이렇게? 호빵이 이만했던 거예요 레이는 크게 먹거든요 앙 이렇게 먹거든요 레이는 외국에서 왔어요 한국은 모르겠어요 달리기 하나 둘 셋 이건 솔직히 됐죠? 너무! 프리즘 하나 있잖아 포인트 한몫! 세븐! 세븐! 아니 세븐이야 왜? 세븐이야 세븐이야? 아니 근데 언니가 옆에서 또 이러고 있어 봐 세븐! 세븐! 세븐 세븐!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나 자고 싶어! 나도 자고 싶어! 나도 자고 싶어! 나 자고 싶어! 산책하고 싶지? 아니 오늘 공기가 너무 나있지? 그치? 오늘 날씨가 너무 나있지? 리즈야 우리는 집에서 쉬자 우리는 장보고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계획 세우는 거 저도요 양파 필요해요? 어 양파 된장 쌈장 소고기 앤 돼지고기 나는 계획 세우는 거 안 돼? 마늘 팽이버섯 어 팽이버섯 된장찌개 팩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아? 고춧가루도 필요 없지? 오케이 이거 사려고 하면 비싸다 오케이 팽이버섯 마늘 산추 깻잎 명이나물 허브솔트 신나면 번지 밥! 우리 베이비즈가 아주 털고 오겠습니다 먼저 고기부터 볼까? 맞아요 고기부터 봐야 돼요 소고기! 소고기 꽃등심! 아니 부위 꽃등심이야? 안녕하세요 애희야 내 소고기 잘 부탁해 소고기 꽃등심이 어디예요? 꽃등심은 없고요 꽃등심 많이 나오자 꽃등심이라 했는데 갈비살 갈비가 없는 거 같은데 아 진짜요? 네 꽃등심 갈비살 아 뭐가 달라? 저 몰라요 이것도 괜찮아요 비슷해요? 네 등심 일단 하나 채끝 하나 삼겹살 제일 큰 거? 큰 거 뭐예요? 지금 15만 원이거든요? 예스! 원영이는 이걸 말하는 거겠지? 하나만 있으면 될 거 같아 왜냐하면 우리 군물 많이 안 먹기 때문에 하나도 사겠습니다 양념 듬뿍 쌈장으로 찌개두부 애호박 하나 아이고지 깐 마늘 저희 팽이버섯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개나 사버렸지롱 어? 전화가 왔어요 너네 잘 보고 있니, 장? 네 니요? 어? 아이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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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나물 있어? 쌈은? 밥은? 햇반? 햇반! 햇반! 하... 다... 진짜... 다 안 골랐다고 해요? 맞아 체크 잘하고 네 아이스크림 믿고 있을게 네 짠 저 이거 보라색 좋아해요 저도요 다 따로 담아야 돼요 아 진짜? 깻잎은 깻잎끼리 깻잎은 깻잎 이 정도? 근데 매실이 소화가 잘 된대요 저 오늘 많이 먹기 위해 매실을 이거 하나 살까? 카른 님 너무 좋아 유진 언니는 다 좋아해요 저희 아몬드 큐세스 리즈 언니가 좋아하는 잠보러 가는 것도 어렵네 예스 딱딱한 거 이거 아니죠? 우리 생각보다 많이 안 썼다 그러니까 캠핑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참 송장 밑에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놀러 오니까 진짜 좋다 진짜로 난 너무 신나해서 보기 좋은 거 같아 맞아 멤버들이 신나는 게 더 뿌듯해 우리 서로 다 좀 마음을 연 거 같아서 너무 다행인 거 같아요 나 완전 기름진 게 좋아 나 완전 기름진 거 나는 고기가 느끼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저 언니랑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나중에도 자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거 같아 진짜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나를 좋아한다 당연한 거지 예스 난 리즈 사랑하지 어머! 어머! 하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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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어색해진 이 공기 그럼 너가 해봐 야 너 어떻게 나오는지 가을 언니를 제일 사랑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아니요로 해 네 네 라고 했습니다 어? 와 언니 너무 하네 언니 얘가 이상해 야 좀 일자리야 아까도 좀 이상했어 솔직히 야 얘 버려 방산파라바람팜팜팜 하루 종일 따라 고민 고민하다가 진짜 너무 좋아 음 진짜 뭔가 힐링? 오 야 오! 들어오다! 색 올 거 Berry 잘 가! 멀어진다! 안돼! 가지 마! 소원 성취! 플라밍고 타버렸다! 어떡해 맛있겠다! 저녁 셰프님은 유진 언니입니다! 여진이 거기를 꼭 보고 계시군요! 어떡해 맛있겠다! 치맛살부터 가시죠! 젓가락! 고마워!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장면이! 이거 맞는 거야? 여기가 불이 엄청 세네! 그 앞에 마늘은 모른 척 해주세요! 스테이크 같다! 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러운데? 잘 구웠지? 진짜 맛있다니까? 언니 너무 잘 구웠어요! 나 완전 고수잖아! 응! 거의 고무장갑인데? 이야 멋지다! 자 열심히 해볼게요! 파 송송! 형들 이제 진짜 잘 구웠다! 진짜 고마워!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봐요! 조미야 꿀은 전지! 음! 맛있어! 쌈 좋아하는 사람! 저요! 저는 좋아해요! 내가 하나 싸줄까? 아니요! 언니 싸 드릴까요? 어! 어? 우리 언니 싸줘야겠죠? 아... 애기! 잘한다! 진짜 맛있어! 애기죠! 왜요? 뭐를? 우리가 게임을 했거든 뭔데요? 쌈 싸서 이전에 안 해? 유진이 먹이기! 근데 만약에 안 먹었다! 그럼 언니가 벌칙 쌈을 싸서 먹는 거야! 재밌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너가 쌈이 싫다! 안 좋아해! 여기 너무 맛있는 거 밖에 없어 밥만 싸서 주면 인정! 소금 싸서 주면 인정! 언니 그러면 샤인머스캣으로? 이거 먹어야 돼? 오케이! 아... 삼촌은 깻잎이 났어! 하고 외치는데 샤인머스캣을 날래줘! 났어! 났어! 잊지났네! 아! 나 이런 거 다 잘 안 해? 그럼! 가을 언니 삼겹살 멀죠! 오! 고마워!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다 같이 오는 여행이 처음이라서 정말 의미 있는 거 같아! 난 진짜 단합 좀 된 거 같아요! 된 거 같아요! 너무 좋다! 이뻐! 이거 굴멍이라고 그러잖아요! 굴멍? 굴 보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뭔 때리는 애가? 난 너무 좋아! 그럼 마니또 선물 증정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누가 내 운명의 짝꿍이 될 것인지 너 뭘 좋아하니?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맘에 들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선물 상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체리가! 언니부터 하는 거예요? 언니 누구일 거 같아요? 제가 쌈 싸드린 거 기억나세요? 뭔가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은데? 뭐야! 공룡이 뭐 할지 모르겠어요! 뭐야 뭐야 뭐야! 편지도 있어! 이거는 마침 내가 가죽기가 필요했어! 이런 거 있잖아! 고양이다! 너무 딱이잖아! 너무 좋다! 이건 뭐예요? 나 이거 궁금한데? 호두과자 저 좋아하는 거야! 진짜 호두과자가 좋아지네! 맛있게 먹는 거야? 누구일까? 너무 궁금해! 원래 마니또의 그거는 편지인 거 아니야? 편지예요! 우선 제 마니또가 된 것을 축하드려요! 용? 용 누구야? 유진 언니 아니야? 제가 힘들어할 때나 고민이 있을 때 자신의 일처럼 신중하게 대해줘서 고마워요 아 이제 알겠다 유진 언니 이거 리즈인데? 아우 나 감동 어제도 자신감 없는 저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운다 안 울어! 안 울어! 원래 이렇게 하면 더 운다고 맞아요 언니 keep going 계속 응원해주고 할 수 있다고 자신감 불어 넣어줘서 덕분에 촬영 무사히 끝냈어요 앞으로 힘든 일도 기쁜 일도 있겠지만 언니 옆엔 항상 멤버들이 있으니까 왓언니라고 부담만 갖지 말고 힘들면 털어놔줘요 저흰 언제나 언니 편이니까요 리즈가 감동이다 근데 오지 않아? 어 제가 이 선물을 고를 이유가 있어요 필요한 걸 막 말한 적이 없어서 너무 어려운데? 어머 이거 가습기 왓언니가 제가 고양이 다녔다고 엄청 말을 많이 해요 고양이 고양이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나게 하려고 일부러 고양이랑 귤 있는 거 샀어요 그럼 이제부터 가습기 틀 때마다 너 생각할게 나 차례네 나 원형이 아니면 가을언니 자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가을언니잖아 이거 언니지 이거 언니지 정독해라 리즈야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쁜데? 닮았다 귀여워 완전 이가 금발에서 더 곰돌이 같아 곰돌이인데? 곰돌이 이것도 곰돌이야 그러니까 다 곰돌이네 울 귀요미 지원이 사실 너의 많이또는 가론이었단다 선물로 뭐가 좋을지 고민하다가 요즘 힘들 시기에 너의 멘탈을 지켜줄 책과 너와 잘 어울리는 귀여운 곰돌이 향초를 준비했어 내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언제나 널 아끼고 있는 거 알지? 사랑해 사랑해 하트 이렇게 와줬어요 귀여워 우와 우리는 항상 널 응원하고 있어 매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곁에 있을 거니까 힘들 때면 언제든지 기대도 돼 이렇게 왔어요 뭐야 안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무것도 안 했네요 저의 주축 저의 주축 네 맞았습니다 아 근데 감동이 나 어떻게 소를 뽑지? 그러니까요 제가 가론이한테 고민 상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의지가 되는 언니 입니다 감동적이게 써가지고 사실 읽다가 눈물이 날 뻔했어 자꾸 위로의 말을 하는 게 맞는 걸까? 그게 좀 더 리즈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리즈가 되게 고마웠다고 해줘서 뭔가 그때 마음이 조금 찡했던 것 같아 약간 기대해도 되나? 기대돼요 뭐야? 문을 보아하니 이선대요? 이선대요 자 선물을 열어볼까요? 우와 이게 뭐야 지금 시트부터 이선이에요 1동 나버렸다 우와 귀여워 뭐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지금 머리색이랑 딱 있는데 지금 캔들이다 나 캔들 좋아하거든 맞아요 아하 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야 아니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완전 유진언니 이거 유진언니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요? 유진언니 하면 초록색 초록색 이거 찾았어요 이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주문을 왕창 사버리기 나 이선한테 편지 처음 받아봐 안녕 전 언니알마니또예요 언니 항상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앞으로도 파이팅 파이팅 아이링 언니야 언제나 사랑하는 거 알죠? 언니알마니또 이소올림 고맙습니다 이거는 너 이름 안 써도 딱 너인 거 알겠다 거기서 들킬 줄이야 이제 갑자기 말이 없는 게 좀 수상해 이거야 누구인 거 같아 저 근데 언니인 거 같아요 너의 내가 너무 잘해줬나? 아니 와 진짜 나 붙어봐야지 비밀이에요 근데 이서랑 진짜 잘 어울리는 좋은데? 우와 야 이거 연기면 진짜 이게 뭐야? 내 취향을 너무 잘하는 사람 같은데요? 나비 스티커 저거 레이인데? 저거 레이인데? 김레이 언니 같잖아 레이 언니가 저한테 만들어줬어요 이거를 근데 또 연기는 언니거든요 아 헷갈려 뭐야? 안녕? 나는 너의 마니또 볼펜은 나와 커플이야 우리 애교쟁이 막내 언니가 많이 좋아한단다 베스트 프렌드 포에버 하트 I love you 예쁘고 귀엽고 핫한 마니또? 이게 원영이가 야 이거 원영이 아니야? 마음에 들어? 진짜 대박이다 언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언니 아니야? 근데 마니또가 아까 게임을 하는데 단체 미션이었잖아요 그래서? 마니또 맞아? 이렇게 위에까지 폴라로이드를 숨길 힘을 다 해서 완전 던졌거든요 아까? 그거는 미션이잖아요 다른 사람 임무를 실패하라는 것도 있었나요? 그거는 내가 미안하다 사실 이것도 사실 이런 거 저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서가 다이어리 꾸미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다꾸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나비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나비? 귀여운 여기 꾸미고 다닐 만한 걸 좀 줄까 봐요 누구랑 같이 왔어야 됐어 근데 너무 귀여운 게 많아서 어떡해 여기 스티커 다 싸주고 싶은데 어떡해 잠깐만 조금만 더 고민 좀 기다려보세요 나 앞에 있는 기억은 안 돼 요즘 15살은 뭘 좋아하지? 대박 누가 나고 뭐가 넌지 알아?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유지 났네? 맞아 나랑 커플이야 그래서 달라는 거야? 선물을 어머 그래도 커플이란 걸 알려주고 싶어서 넣어봤어 잘했어요 제가 또 승부욕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많이 못 챙겨준 거 같아서 너무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이사랑 폴라로이드 진짜 100장 찍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못 봤지? 그러니까요 짠 짜잔 레이 어? 이게 뭐야? 어? 레이야 진심이 마음에 들어! 귀여워 에어포켓 귀여워요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원영이 진짜 닮아서 너무 예쁘다 레이 고마워 진짜로 저랑 취향이 약간 비슷해서 일단 예쁜 걸 꼭 선물 주고 싶어요 진짜 딱 봐도 누가 봐도 원영이 딱 봐도 원영이잖아 이걸 원영이를 닮은 핑크 토끼 원영아 나 진짜 잘 산 거 같아 나도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저 이거 진짜 잘 쓸 거 같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 근데 잠깐만 편지가 마니터가 원래 이런 감동적인 편지를 줄 줄 몰라서 나도 저도요 아니 우리 이렇게 했어야 됐어 이게 마지막에 했어야 됐어 맞아요 아니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저는 글씨체도 레이가 진짜 예쁘거든요 항상 예쁘고 착한 원영이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레이가 이렇게 썼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고마워 레이요 잘해요 고마워 저도 이 박스부터 너의 취향이지? 너무나도 이? 뭐야? 뭐야? 대박 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야 너 무슨 생각이야? 까뚱 아니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캠핑 가기 직전에 레이가 엘리베이터에서 퇴근할 때 지나가는 말로 캠핑 가서 마시멜로우 구워 먹고 싶다 이랬던 말이야 이거만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작진 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였어요 솔직히 고기도 좋아했는데 진짜 이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원영아 이거 과일비누 이건 너무 귀여운데요? 과일비누에서 이 과일의 향이 나요? 샤인머스켓으로 하니까 샤인머스켓 비누랑 이게 뭐야? 인센스푼? 레이는 보라를 좋아하는데 감성 캠핑을 위한 필수품 마시멜로우 스틱 세트래요 근데 스틱이 8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많으면 좋지 뭐 많이 구워 먹고 이렇게 해야겠다 원영이가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 같아서 제가 뭔가 항상 고마웠거든요 아 뭔가 감동 받았어요 그래도 일단 I love you 너의 마니또가 되어서 나도 기뻤던 하트 이거 다 너 해 하트 원영이 타임은 토끼 둘이 너무 귀엽다 이것도 충분히 귀여워요 언니 원래부터 저한테 잘해줬는데 항상 뭔가 동갑인 언니처럼 뭔가 행동을 하거든요 그냥 저한테 요새 특히 뭔가 좀 느꼈었어요 원영이가 좀 많이 챙겨주는 거 같아서 진짜 원영이어서 좀 기뻐요 많이 고마워 원영이가 선물해준 마시멜로우 먹어보자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내 선물이 제일 좋아 이거 손 목장갑 안 껴도 돼 최고의 선물이야 신기해 어떡해 신기해 진짜 대박 타진 않네 되는 거예요? 원영이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야 이거 이 정도면 다 익은 거지 산 거 아니에요 언니 그거 먹으면 좀 몸에 문제 생길 거 같아요 아니 레이버 이게 맞는 건가 언니 약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야 레이야 기다려 내가 먹어줄게 기다려 봐 레이에 시식 시식이 있겠습니다 레이야 너가 즐거웠으면 좋겠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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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여기다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지 않아? 응 진짜 맛있어 100개 맞는 거야? 100개 먹을 수 있어 잠시만 이석게 제대로 해요 어때? 이렇게 쇼꼬가 조금 들어가야 된다 언니가 이거 샌드 잘해줬지 이소야 언니가 구워주니까 맛있지? 응 야 이게 찡이야 재밌다 계속 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이제 따라해 내 꿈이 이룬 순간이야 원영이 덕분에 이런 추억이 생겼잖아 나란히 도란도란 앉아서 내가 가져온 꼬지로 6명에서 마시멜로 구워 먹는데 그게 너무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다 예능에서 나오는 미션 같은 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만족스럽고 정말 재미있었던 하루였다 언니들이랑 한층 더 가까워지고 또 친해진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쉴 틈 없는 생활을 보내 왔는데 멤버들이랑 다 같이 놀러와서 재밌게 보내니까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 산책을 같이 할 기회가 굉장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사랑하는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살자 마시멜로 꿈꿔야지 마시멜로 꿈꾸자 다시 해볼까요? 좀 약간 네 й 건 하늘을 쏘라 보니 랜하던 본인이 지나마 시간이 올라 darling 시?